그런데 청와대는 내친 김에 싱가포르로 직접 날아가서 미북 회담 뒤에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북은 과거 최종 단계로 여겨졌던 북한의 보유핵 폐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미리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행 전망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북정상의 첫 핫라인 통화도 이번 주 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6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보유핵 폐기가 의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과거 보유핵은 최종 단계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핵무기 반출의 대가로 북한은 막대한 현금 지원이나 즉각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